루브랑 일면식은 없지만 미안하다는 말을 안녕하세요 두퀸입니다 오늘은 사르브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소개하기 전에 만드는 과정을 잠깐 살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코팅을 할건데 몇가지 신경을 쓰고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루브에서는 이 뿔 그리고 모자 이대로 다 자르면 너덜너덜해서 금방 찢어질 것 같아서 요거랑 또 저번에 보여드렸던 얘도 여기 잘라내고 그릴거고 셀레버엔 없구요 라사지에서 여기 코팅하기 전에 요 사이를 자르고 코팅을 할거에요 코팅지가 투명하게 연결이 돼서 있을 수 있게 잘 안 잊어버리고 음 해봅시다 음 해봅시다 음 해봅시다 코팅 tools 라사지 Surcoat 편의점에heen 이렇게 투명한거죠. 그래서 여기를 남기고 이렇게 자르는거에요. 엠메 뭐야? 뭔데? 여튼 설명하고 확인하러 가야겠다. 여기도 남기고 자르고 알겠죠? 코팅한 종이 인형을 깔끔하게 잘라줄게요. 옷을 한번 입혀 볼게요. 옷을 꽤 많이 만들었어요. 루브 색깔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사르브입니다. 사르브는 지난 영상의 주인공이죠? 이번엔 셀레버. 셀레버는 꽁지몰이도 부착형입니다. 그리고 막내 라사지네요. 그리고 막내 라사지네요. 여기서 보면은 머리 사이즈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호환이 됩니다. 서로. 이런식으로. 너무 악마 버전이라 옷이 헷갈려. 지금 수녀모자 헷갈려가지고. 두 번째 찍고 있는거라구요. 지금. 그리고 얘네는 악마 버전이 있나요? 얘는 여성화 버전이 있더라구요. 얘도 이거 약간 여자 같은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스카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루브랑. 유명식은 없지만. 약간. 미안하다는 말을. 짜잔. 너무 귀엽죠. 자 어떠셨나요? 도안은 제 블로그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구요. 어. 요거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들었지만. 호환도 되고. 이 옷도 여기. 여긴 안되려나. 여기는 갈 수 있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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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제 블로그에 가시면은. 보안을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